대단으로 내려도 돼요 대단으로 내려도 돼요 대단으로 내려도 돼요 대단자님도 함께 가십시오 여군중입니다 탱크들 여군중 얼굴도 이쁜데 이렇게 탱크를 탱크 소대장입니다 멋있네요 멋있다 내가 가려면 니가 나버릴 때 인기인 유튜브에 전차장 있어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멋지 쓰세요 세트 모델이요 단단히 받을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한약승은 전차장장에 딱 서있어. 대리로 좀. 그래야 폼이 좀 나지, 배경이. 눈누만 탱크. 이게 K9인가? 모르겠네요. 이게 탱크 이름이 뭐예요? 탱크 이름이 뭐예요? 이게 K9? K182? 네. K182. 폼가다. 이런 거는 기술. 세련된. 메모 전후에 계단 아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말씀? 예. 어. 전후로에 동주도 가라자ーン. 계단으로, 사육된 계단으로 좀 하고. 이곳으로 방송을 마칠게요.